우리는 흔히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한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거미줄 같은 인간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소통이에요. 여러분 소통과 대화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대화는 말 그대로 서로 마주보면서 말을 주고받는 것 그것이 대화예요. 하지만 소통은 대화를 넘어서 말을 통해서 서로 막힌 것을 뚫어가는 과정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의사를 전달하고 또 다른 이 의사를 파악해서 서로가 오해 없이 막힘이 없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화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더 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자신과 다른 것을 보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소통의 문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이면서도 동시에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수시로 다른 이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다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다툼의 주요 원인이 바로 말입니다. 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이전에 먼저 잘 듣습니다. 상황을 판단할 때도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져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13절은 말씀하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상대방의 사연을 충분히 듣기 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충분히 듣기도 전에 자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떤 교만한 마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의 입장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또 듣지 않고 자신의 경험 안에서 대뜸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사고에 자신의 경험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참으로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실수를 너무나도 자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자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직업의 공통점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이런 실수를 종종 아주 자주 합니다. 실제로 여러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듣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어느 성도가 상담을 하면 그 성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빨리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안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만난 그 성도들의 그런 경험 안에서 빨리 판단하고 조언하는 겁니다. 충분히 들어보지 않고 하지만 이는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듣기도 전에 자신만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은 귀를 기울여 듣되 공평하게 듣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소송도 송사, 소송 이것도 말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송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대방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그 말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양쪽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렇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저에게 말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행정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진상조사 전문가라고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바라보는 시선이 시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그 사건의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반대편에 있는 의견도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합니다. 매사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어떤 말씀하시잖아요. 귀귀를 듣지만 절대 그 말 그것만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 내리지 않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면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몇 사람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면 13절 말씀과 17절 말씀 모두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소통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21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 어떻게 말을 하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를 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서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아내는요. 그냥 아내가 아니라 선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 아내죠. 돕는 배필로 지어진 그 아내를 말씀합니다. 아내는 남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존재 아주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남자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여자는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실제로 남자는 여자보다 성질도 급하고 또 욱하는 성격도 있어서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실수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 즉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받은 자이고 요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말에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가 성질이 급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많다면 여자는요. 오히려 말이 많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 모두 그 말에 있어서 정말 주의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하고 또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고 사는 것이 말에, 혀에, 그 사람의 입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10편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요호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을 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사랑과 격려의 말로 여러분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살릴 수 있기를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결코 결코 버틸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또 영적인 가족 성도들이 있고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시고 여러분의 선하고 아름다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